안녕하세요 서피디님 그리고 홈볼TV를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검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피디님께서 안부 영상을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얼마 되진 않았으나 제가 유튜브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독자분들께서 물론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좀 궁금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으나 이렇게 뭔가 궁금한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서피디님이 강제로 강제로 안부 영상을 찍으라고 했으나 저의 자발적인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모두 이 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많이 덥더라구요 그래서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구요 유튜브 상에서라도 유튜브 상에서라도 뭐 만난 적은 없으나 서로 안부 좀 물어 가면서 그렇게 더운 여름 함께 시원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피디님은 또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또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영상 보니까 오자치 님도 오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더라구요 좋은 이웃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시는 거 보니까 저도 참 좋더라구요 나중에 좋은 이웃분들 함께 한자리에 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뜻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피디님 후유 서피디님 또 나중에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모두 건강하세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